제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무 미련도 없고요. 끝이 났으니까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계속 말하지만 그냥 끝났다는 거에 만족스럽고 또 제가 잘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스럽습니다. 뭐 미련했다고 울상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기분도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허가분한 마음도 있었고 해서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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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